근감소를 예방해 혈관부터 전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분리유청 단백질 덴마크 사람들에게는 근육 노화를 막아주는 건강식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일반 단백질과는 달리 우유의 불필요한 지방과 유당을 없애고 단백질 자체의 질을 현저히 높인 분리유청 단백질 특히 우유에서 불과 0.6%만 추출되기 때문에 아주 귀한 단백질로 불린다고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분리유청 단백질은 근육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흡수가 섭취 후 30분 만에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인체 실험 결과 운동을 하지 않고 분리유청 단백질만 섭취한 그룹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 모두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동물복지 정책이 철저한 덴마크에서는 순수 자양방목으로 젖소들이 키워지는데요 건강한 사육환경 덕분에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 등 영양가도 높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분리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체내 혈당 농도와 혈압이 감소해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당을 제거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서도 인기가 높다는데요 전 세계가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대비해 철저하게 근육강에 주력하고 있는 덴마크 사람들 든든한 노후의 자산으로 불리는 근육 건강의 중요성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질병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근육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통해 덴마크는 지난 40년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땅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